어머, 우정면 해, 우정면 해. 우정만, 우정면 해. 어머니, 연구장에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잖아.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정말 길이다. 엄청 길어요. 잘해, 잘해. 너무 잘한다. 에이씨. 에이씨.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멋있어. 멋있어. 우와. 우와. 너무 잘한다. 왜 여신가 하는지 알겠어. 근데 진짜 야구장 가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더 고민이 있는지. 그런데 박지원 감독님이 흡폭하게 쳐다보시네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저희가 가장 명당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게임을 하라고. 그라운드 할 수만 있었지. 처음 봤는데. 박기량? 박기량. 그렇게 쉽게 바뀌네. 자, 이렇게까지 우리 박기량 씨가 춤을 췄는데. 답춤을 안 볼 수가 없죠. 답춤이요? 저기 답춤이? 여기에 답춤. 우리 박재원 감독님이. 답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깜짝 놀랍니다. 잘해, 잘해. 리딩만. 리딩만. 밑에가 많이 움직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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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반스러워요. 오, 쌍댄다, 쌍댄다! 이제, 시작!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그 와중에 심장이 또 너무 하네. 깜짝이야! 나 진짜, 나 너무 실하잖아요. 김숙 씨 할 때 하면은 빤 맞을 것 같아. 나 발로 차려고 했어. 아니 약간 예전에 가족 오라고 폭탄홍기기 있잖아.